1위를 달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워스연스한테 한 번 전세 말씀 좀 드려주시죠 네, 저희가 어제 신곡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 사회의 스토어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스토어에서 요원의 신곡을 롬원에서는 제가 감상하셔서 제가 이 콘서트에서 최초로 이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떤 컨셉인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? 제가 노래로 하는 컨셉이 좀 나고 있어요 아, 너무 힘들어요 텔레비전의 내가 맞으며서 반갑겠네 장락이 좋겠네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콘서트입니다 이 무대들은 MJ에서만 볼 수 있는거죠? 아, 좋습니다 트와이스의 무대도 한 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, 이제 소알 MJ 2부의 첫 소품은 누가 열어줄까요? 자, 이 분이 한국의 시상식에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많이 기장하고 계신다면? 뜨거운 박수와 한국의 무대를 맞이해주시도록 합니다 이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있는 일본 최고 신선으로 제너레이션스! 나의 시상식에 처음 보셨나요? 이는 어떻게 해야지? 아, 네 이렇게 최종의 자료가 리우서를 위한 Excuse us 이는 어떻게 해야지?